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t's very physical but also very skillful. I think a lot of people when they first see SHIRUM, they think, oh, I could do that. Like, you just have to be really strong. But once you try it out, you realize it's a lot more than just being strong. There's a lot of skill involved. So yeah, the combination of strength and skill is pretty interesting to me. Hello, I'm a 25-year-old SHIRUM-TOKU-SAMANDA. It's been a year and a half ago. I don't like 운동. So my husband said to me, I had a little bit of a joke. But I thought it was so fun. So I started to do it. Hello, I'm a 29-year-old SHIRUM-MANIA-BINTO. I'm a 30-year-old SHIRUM-MANIA-BINTO. I'm a 30-year-old SHIRUM-MANIA-BINTO. I'm also a 30-year-old SHIRUM-MANIA-BINTO. I find an 80-year-old SHIRUM-MANIA-BINTO. I'm on the street in SHIRUM-MANIA-BINTO. It's a lot of English-man-BINTO. so I'm very interested in an adult SHIRUM. The situation will be more than 1-year-old SHIRUM-MANIA-BINTO. It's a lot of work about the world. You can be more interested in my videos? The person who do you think about the world. 음.. 음.. 어떤 분이 씨름을 제일 좋아하세요? 네! 저요! 확실해요? 네! 한 번, 한 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테스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 유키! 반팔! 감사합니다! 유키! 과연 누가 씨로 녹화될지? 첫 번째 문제. 노래 한 곡 드려드릴 거예요. 이 노래 속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노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자 여기서 이 가수 임자씨의 천하장사 만만세 노래인데 중간에 B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저 까먹었다 정답 징이요 징? 네 맞아요 확실해요? 네 징 소리가 울린다 징 소리가 울린다 징 소리가 울린다 두퍽 당하는거 아 그럼 생끼렸다 5번 문제는 영상을 보고 영상iereевид기술을 맞춰주면 되고요 정답! 정답! 언다리! 한 대 맞나요? 정답! 정답! 아니,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응원하네요?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응원하네요? 빈트만 응원하는데? 정답! 주집기! 배제기! 정답! 자, 이건 마지막 문제예요. 바로 작년이죠? 현장사에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Q. 남자 선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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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좀 힌트 드릴까요? 네 초성 힌트만 드릴게요 기읍 지읍 김 김장? 김전? 김지 김진 김지 김진 김진? 아니죠? 지금 말한 것 중에 정답이 있어요 정답 김진 정답 김진 김진 정답 김 나이스 강불 덕후로드의 리더할 최강 덕후는 바로 3안만 씁니다 3안만 됩니다 왜 좋아하는지 몰라서 멋지고 재밌고 좋은 사람 만나고 혼자 안 하니까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저는 실험 대회에서 1등 해보고 싶어요 전화장사까지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매화급 1등 해보고 싶어요 와우코리아 외인구단 시름 덕후 사만다 민트 브랜든 출발 자 저희는 이제 실험 도쿠들이 청원에 왔고 저희가 실험 박물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야아 가슴 조금 더 클 수 있어? 오케이 어? 잠깐만 브랜든 어디 갔어요? 아 브랜든이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병원에 가야 된다고 했어요 어 진짜? 근데 나중에 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방문을 못해서 약간 아쉽지만 나중에 다 얘기하면 돼 네 빈투가 잘 보고 얘기해줘 사진은 더 쉽거든요 나중에 브랜든한테 다 알려줘야 돼 이리 와봐 보여줄게 네가 엄청 좋아할 거야 강우동을 찾고 싶어요 강우동? 강우동 지금 바로 만날 거야 오케이 빈투 기다리고 있어 네 여행 재밌게 하자 가자 뭔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 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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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동 선수가 여기 창원 출신이거든 진짜? 응 여기서 왔어 진짜? 응 여기서 왔어 뭐 뭔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 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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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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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보고 현장으로 자리 1 이거는. 하나, 둘, 빈투 여기도 보세요. 셋. 아니, 이만기 님 세리머니 더 좋은데 나는. 어? 세리머니 이걸로 찍을래? 이렇게 해서. 오케이. 지금 상황은 천하장사 이겼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네. 오케이. 아, 그 때 천하장사 한 거. 나는 신기한 거. 옛날 선수들이랑 요즘 남자 선수 몸이 달라. 여기서는 천하장사 한 거. 근육이 많다는 거 딱 보이는데. 약간 조금 더 퉁퉁한 편? 좀 많이 큰 편? 근데 요즘 남자들이 특히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예쁜 몸. 더 멋있지. 약간 보지빌더 같은. 식스팩 다 보이고 살이 없고 뭐 이런. 눈에 좋아. 보기 좋아? 네. 보기 좋아요. 어? 의자도 있네. 나 안좋아 봐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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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부터 입어야 돼. 맞아요. 나의 옷이 맞춰. 다가아. 오케이. 핑투랑 진이 제일 잘 맞는 색깔 그냥. 오오오오. How do I do? Beautiful. beautiful. 내가 싫으면 제일 잘한다. 오케이. sis. 여러분, 거만하게. 하나, 둘, 셋. 내가 제일 잘라가 내가 제일 잘라가 거만하게 내가 다 이겼다 이런 느낌 있잖아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여기 똑같아? 네 내가 제일 잘라가 안 되네 약간 표정이 없는데 Yeah, I'm hungry Yeah, I'm too I think it's here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복어 맞아요? 네, 복어 맞습니다 복어는 몸에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어디에 좋아요? 복어는 아미노사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해가지고 간 해독이나 숙지 해소에 정말 좋거든요 제가 약간 자격증도 보고 그거 혹시 뭐예요? 옛날에 어머니 세대에는 자격증 없이 음식을 내도 복집을 열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복 자격증은 보고집을 열 수가 없어요 자격증 네 아 100명 시험을 치면 한 10명 정도 밖에 못 붙어요 10분의 1 정도 그래요? 저도 두 번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그럼 오늘 먹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사장님 사장님 네 네 네 네 네 넘치는 네 네 그리고 스타미나 엄청 좋거든? 그래서 이거 전화장사들이 먹는 음식이지. 맛있게 드세요. 요새는 너무 잘 먹지 않아서... 너무 잘 먹지 않나? 고소한 고소가 되어있어. 좋지 않나? 정말 부드러워. 맛은 괜찮아? 좋지? 맛은 맛있어. 맛은 맛있어. 맛은 맛있어. 맛은 맛있어. 맛은 맛있어. 맛은 맛있어. 이 fish 먹으면 많은 기쁨을 받는다. 많은 기쁨을 받는다. 너희들을 죽이든지, 복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맛은 맛있어. 맛은 맛있어. 구석에서 만나면...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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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을 만나면... 진짜? 이거 사진이야 아, 그냥 사진이야 삶의 사진이야 이제는 진짜 천화장사의 에너지를 받을 곳으로 갈게요 자자! 아, 여기 실험장이야? 어, 실험장 왔어 실험장 왔는데, 여기서는 일반 실험장 아니고 전산들이 연습하는 곳이야 열심히 해야 돼 어쩐 일로 어,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더 soф intersect 컴퓨터 도수입니다 채원스 고수 모제옥 다섯째 방으로 다 하고 도모했고 아사단죠! 아사단이죠 자, 이렇게 2분뒤로 1분뒤로 1분뒤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곳 저희는 외국인이지만 시름을 엄청 좋아하고 시름 덕분이거든요. 아이고 고맙네. 아니 뭐 그러면 뭐 시름을 한번 하려면 이게 뭐 체력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한번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 시름 한번 경험하는 걸로. 좋아요. 자신 있지? 네 있어요. 자 우리 시름을 좀 배우기 전에 이게 뭔지 알아요? 줄. 바틀인데 우리 시름 선수들이 이거를 기본적으로 잘 타야 돼요. 이걸 테스트를 좀 통과를 하면 그다음에 삿밭하는 걸로. 자 우리 선수 소개 우리 최원준 선수. 안녕하세요. 지금 태백급 선수 경남대학교 졸업해서 우리 시청에 있다는 인상빈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80kg 선수. 우리 선수들 시범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고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걸로.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발을 안 대고 올라가요. 이게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발을 안 대고 올라가요. 이게 아마 TV에서 레슬링 국가대표나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렇게 타는 거. 자 우리 그러면. 자 우리 그러면. 찐찐찐하죠? 다시 있다. 다리 써도 돼. 대박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요. 조용히 해 바빠요. 그래서 여기ZA치에 꼽 집 두개가 돼. 와 나ач다 한 koni 편 FERR gì 있을까요? 좋아! 었어! 좋아! 오 좋아! 좋아, 누구보다 좋아, 누구보다 좋아. 아니요. 누구보다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야 돼, 올라가지. 누구보다 올라가야 돼. 깜짝 놀랐어요. 못 물렸어요. 여자친구 선생님도 그렇군요. 그래요? 저도 발이 완전 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저도 발이 완전 신이 없어가지고. 오, 잘한다. 어, 못 잡았어. 어떻게 이렇게 점점? 어, 잘한다. 어, 못 잡았어. 어떻게 이렇게 점점? 못 내려올까 봐 걱정인데. You can do it. 더 올라갈 수 있어. 어, 그 여기까지만 할게요. 미크로운 자고. 아, 일하시오. 아, 일하시오. 아, 일하시오. 아, 일하시오. 아, 일하시오. 아, 일하시오. 아, 너무 잘하는데? 아, 힘들어. Yeah, I'm OK. Yeah, I'm OK.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니요, 괜찮아. 그러면 내려가서는 잡밥을 잡고 또 실제로 우리 실험 한번 체험해보는 거고 경험을 시험으로 한번 내려가시오. 역시, 야. 여전히 헛ście. 여기서 허리를 위로. 여전히 헛치지. 여전히 헛치지. 여전히 헛치지, 여전히 헛치지. 여전히 헛치지. 여전히 헛치지. 자, 사빠잡고. 됐죠? 자, 사빠잡고. 야, 이거 뭐 상대방 벌써 경제 들어오고 이러네.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시작! 1주일, 2주일. 1주일, 1주일, 1주일. ieleie bag, back. 고객님ofeng excitement, back. 오늘 우리 실험 체험해봤잖아요. 그렇죠? 좀 느낌이 어땠어요? 저도 너무 재미있었고 쿠치님도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사만나도 아까 보니까 체급 차이가 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실험을 이렇게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더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모장사님! 모장사님 안녕하십니까? 모장사님! 그렇게 거기에서 성공하는 눈빛을 못 오죠. 펄! 성공하자! 회직이 성공! 그리고 함께 백두상사에 오른 최연... 동양이 여행 하하 하하 기준 상관 하하 하하 어이구야! 아이고! 반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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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이후만 좋은 일 있다던데요? 우리 실험단에서 뭔데요? 둘이 너무 친해 보이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어요? 그렇게 안 친합니다. 방송이니까 친한 척 하는 거지. 같은 팀에 제가 있었거든요. 씨름단에. 한 10년 정도 있었죠. 팀에서 있으면서 모재욱 감독님한테 많은 걸 배우고 또 우리 모재욱 감독님은 씨름이 더러웠어요. 밀어치기? 사고전을 기병돼! 강화는 모재욱 강할 수는 없죠. 오금당이 안 되었어야 되죠. 오금을 잡았습니다. 시계엘! 오금당이! 오금당이! 시계엘! 오금당이! 저도 그 영상 봤어요. 발 넣어서. 사마자 금융기술이라. 삽바에다가 발을 넣어서. 그거 넣는 사람 아무도 못 봤잖아. 아니 근데 사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대회에서 이기면은 진짜. 그렇지. 희열이 장난해라니까. 장사 타이틀 우리 원하는지 몇 번 했죠? 열일곱 번? 열일곱 번 장사. 상소 트로피를 열일곱 번에 딴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씨름을 아주 지저불로게 해도 실력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같이 씨름하면 누가. 후윈스. 후윈스가 형 뭔 말이에요? 누가 이기냐고. 이기냐고? 모른다. 몰라. 진짜. 영어 몰라. 영어 모르거든. 대충 이야기하는 거 넘겨야 되고. 이거 그렇게 넘기지 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아우.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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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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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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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우리 모 감독님을 다 이렇게 또 오케이네요. 아직도 계속 씨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수하셔서. 네네네. 재력이 떨어졌을까 봐. 그래서 그래서 그쪽으로. 아 내가 이렇게 갔다. 그거는 정확한 말씀이라. 내가 오늘 얘기 뭐 하러 하냐 내가 오늘. 대세가 이쪽으로 기운다.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해요. 원 투 베스트 싱글 하나 둘 셋 투. 그러면 제가 지금 가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설날에 왔을 때 크게 힘을 얻어서 꼭 장사 타이틀 따라고 제가 지금부터 청춘이다 노래 한 번 불러볼까요. 선수들 앞에. 좋아요 좋아요. 자 선수단. 아 좋다. 우리 프렉스 인천하 감사가 경남 대학교 잘하라고 노라고 해준대. 자 우리 창원시청 선수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해이. 잘한다. 이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얼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자. 청춘은 잠깐인 것을. 으이. 웃으며 살다. 지금부터 천하장사다. 지금부터 천하장사다. 지금부터 천하장사다. 자 창원시청 여러분 파이팅. 시름을 통해서 내가 다른 외국인들한테 그 느낌을 주고 싶어. 시름이 나한테 주는 느낌 다른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운동이다. 할머니 처라는 허드. 그때까지 시름할게. 그때까지 시름할게. 시름 이즈 펀. 시름 이즈 펜. 시름 이즈 펜. 시름 이즈 펜. 시름 이즈 펜. 시름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름 이즈 펜. 시름 이즈 펜. 시름 이즈 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